미국 현지시간 5월 23일에 2023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뉴빙이 챗GPT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탑재될 것을 공식 발표했으며 오피스를 넘어 윈도우 자체의 코파일럿을 적용시킨 소식에 엄청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회과입니다. 지난번 챗GPT로 정말 돈을 벌 수 있나 라는 영상을 시작으로 챗GPT로 수익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컨텐츠를 제작해보고 있습니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사고를 쳤습니다. 이들의 행보의 끝이 어디일지 감조차 잡히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이미 MS-365 코파일럿과 MS 디자이너를 다뤘습니다. 그 당시에 이 둘의 출시만으로 저는 상당히 놀랐었고 사용을 하면서도 경화가 금지 못했었습니다. 베타 버전이어서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GPT 3.0에서 GPT 4.0으로의 발전이 엄청난 결과물 차이를 보여주면서 이 부분 또한 충분히 개선되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공지능 자체의 개발과 개선은 물론이거니와 필사용을 하면서 느끼는 업무 효율의 상승은 솔직히 말이 되지 않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현지시간 5월 23일에 2023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뉴빙이 7GPT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탑재될 것을 공식 발표했으며 오피스를 넘어 윈도우 자체의 코파일럿을 적용시킨 소식에 엄청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재 7GPT 플러스 유료 버전에는 직시 적용이 되었으며 조만간 무료 버전에도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미지를 보시면 브라우징 위드 빙이 보이실 겁니다. 나머지 코드 엑서큐션은 순차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윈도우 자체에 코파일럿을 적용시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코파일럿 공식 발표 영상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PC, 윈도우에 자신이 원하는 프롬포트를 입력해 어떤 임무나 일을 수행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코파일럿 그 자체를 철저히 개인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다뤘던 것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채 PDF를 통해 PDF를 분석했던 것, 혹은 빙에 PDF 파일을 띄워놓고 이 페이지가 보이세요? 로 시작해 분석과 적용작업을 했던 것이 이제는 번거로움 없이 바로 설명과 분석, 제작성, 그리고 요약까지 가능해졌습니다. Works with all your apps. 저희 모두 내과 함께 일한다는 의미인데요. 일하는 중 들을만한 음악을 추천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스포티파이에서 제가 선택한 장르의 음악을 추천해 주는 것 같습니다. Stay in your flow and get creative. 제 워크스페이스 안에서 저만의 공간에서 좀 더 창의적인 작업이 가능하게 해준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을 보시면 어더비 익스프레스를 사용해 당신의 커피샵을 위한 로고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에 대한 코파일럿으로 로고 템플릿을 선택하고 로고를 직접 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Simplify Workflow with Plugins라고 나오는데 역시 앱뿐만이 아니라 각종 플러그인들과 호환도 가능하며 이를 통해 간단하지만 최상의 본인만의 워크플로우 구축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추가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MS는 OpenAI가 채취PT에 도입한 것과 동일한 개방형 표준 플러그인을 채택하여 채취PT 및 MS의 코파일럿의 호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즉 하나의 플랫폼을 사용하여 채취PT, 빙, MS365 코파일럿을 포함한 사용자 및 기업 모두 호환과 작동이 가능한 플러그인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Across all of Microsoft라는 것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이제 정말 윈도우의 모든 영역에서 아니 어쩌면 인간이 PC를 통해 하기 위한 그 모든 것에 코파일럿이 적용될 것이며 이는 다시 한번 저유로하여금 놀라움을 자아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청난 기능들이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고 있는데 이번 소식 또한 구글 아이오 2023 발표에서 엄청난 기능들이 등장할 것을 알려서인지 빠르게 소식을 전한 것 같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업무 방식에 따라 선택지가 갈리게 되겠지만 웹과 앱은 물론이고 이제는 PC 전반을 아우르는 MS에 저는 당분간 손을 들어주고 싶으며 구글의 경쟁 또한 MS의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것 같아 매우 기대가 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무언가 공개되고 혁신이 발견되고 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AI가 대세가 된 지금 저희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전의 툴들을 학습하기보다 앞으로 나올 AI가 적용된 툴들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줄 도구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 채널에서 어떻게 채 GPT를 마케팅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다양하게 다뤄볼 예정이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회과였습니다.